네 안녕하세요 담육굴안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장기 컨텐츠 리얼리즘 모드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계획해오던 장기 컨텐츠가 아니라 모드 소개 리뷰를 하다가 이걸로 플레이를 하면 엄청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다른 유튜브분들이나 BJ분들은 다 소개시켜드리거나 모드 1,2,3편에서 끝나는 편이어서 모드를 자세히 깊이 못 알아보는 점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깊이 오래 할 수 있는 모드 마인크래프트 모드가 있다는 거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 리얼리즘 모드 현실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저도 인기가 좀 없어지면은 뭐 1,2,3편에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예 어 아니 오케이 나 마인크래프트랑 거의 비슷해요 네 좋은 소리가 적다 할지 모르겠는데 크면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전 어쩔 수 없어요 예 일단 보십시다 예 봅시다 일단은 뭐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리얼리즘이란 모드인 거예요 예 좀 막대기와 막대기와 어 막 좀 광물 광물들 막 제조하는 방법들이 좀 힘들어졌어요 예 한마디로 리얼리즘 모드인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모드 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흠 다행히 몸에 힘든 그런 피로나 뭐 목말름 갈증 그런 건 없어서 다행 다행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마인크래프트들은 초 하드모드로 변하겠죠 예 되게 어려워졌어요 스틱도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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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스틱으로 변해? 이거 어떻게 아냐? 잠시만요 난 이런 걸 몰랐는데 서..설마 설마 잠시만요 난 몰랐어 잠시만 왜 이래 그냥 그 나무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헐 일단 원목나무가 자체가 없어진 것 같네요 야 이러면 좀 여팠는데 원목 자체가 사라진 건가? 그 다음에 이 모드에는 어 구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리 이건 좀 아닌데 아닌데? 뭐지? 어 맞는데? 난 만들어주지 어 잠시만요 맞지 않습니까? 난 만들어주지 아 이거 되게 힘들어 잠시만요 이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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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무를 원목나무를 만들려면 톱이 있어야 돼요 톱이 어 되게 어려워진 모드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만들어지지? 크래프팅? 설마 잠시만 이거 안 만들어줘 어 잠시만요 아 설마 제가 예상하는 그런게 아닐 빈이라 진짜 크래프팅 하나를 꺼내볼게요 되게 리얼리즘이라고 어려워졌어요 그냥 마이크로트가 만드는거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와 여기 끝에 둬야지 되네 아 봐요 여기 안되고 여기 끝에 둬야 돼 일단 애초에 크래프팅 박스는 못 만드는 걸로 설정되어 있네 일단 꺼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드 자체의 특성이니까 아 보금이 너무 활차다 좋았어 더 좋은 걸로 합시다 일단은 제가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맞다 일단은 제일 급하니까 나무 곡괭이를 만듭시다 일단 나무 곡괭이 하나하나도 잠시만 어떻게 만드냐 나무 곡괭이를 어떻게 만들지? 아 거참 몸몽나무가 있어야 되네 그리고 톱을 있어야 되는데 난 곡괭이 자체를 만드는 방법이 어 잠시만 곡괭이 만든 방법이 없어 잠시만요 살펴볼게요 야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아 설마 망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아 이거 아니야 망치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거 만드는 방법 아니 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게 이거 자세히 안 나와있어요 여기에도 잠시만 설마 이거 하나하나로 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로 해야 돼?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 이걸로도 어려운데 잠시만요 음 낭치 아 아니야 뭐지? 나 뭘로 시작하라는거지 그러면 도대체 뭘로 시작하라는거야 알려줘 이걸 이거 해머를 줘야 해머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데 와 이거 실뜨기 이거 바늘도 있어야 돼요 못 만들라면 돌 캘 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시만 돌 캐는 방법이 뭐죠 돌 캐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니 잠시만 잠시만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쇠를 만들 줄 알아야지 아 처음부터 막히네 나는 돌 망치망치 해머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야 홍동대지 말자 일단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알아봐야지 같이 알아보는 식으로 합시다 애기님들 아 진짜 어렵네 록 헐 나무 잠시만 손으로 캐야돼? 잠시만요 매너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손으로 캐야돼? 돌을 설마 한번 캐 볼까 어 마인크래프트 상식을 어 잠시만 일단은 아니야 야 일단은 아 일단 뭐해야돼? 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아 일단 기본으로 주기로 할까요? 에 아 기본으로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이걸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해머를 만들어야 돼요 해머 근데 돌해머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아무 해머는 없네요 와 일단 돌해머를 꺼내야 되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데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금방 날아 잠시만요 아 설레 아 아 진짜 맞을까 아 아니 아니야 일단 곡괜이 자체를 잠시만 남은 곡괜이 자체가 없나 아니 있잖아 아 이거 만들 방법이 없어 삭제되어 어 없어 그냥 존재하지 않아 아 일단 돌셋은 꺼내도록 합시다 님들 협상 협상하죠 님들 잠시만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거 맞죠 저희 혼자 뻘고생하고 있는거 아니지 잠시만요 이거 끊기게 잠시만요 이거 끊기는거 아니지 잠시만요 이거 끊겨 나올수도 있거든요 어 한번 끊어볼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좀 끊기다시피 영상이 녹화되네요 아 골치 아프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니 아 맞다 돌 캘려고 했지 아 아까워 내구도 어떡하지 아 내구도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거 일단 나무도 많이 필요하네요 스톤으로도 만든거 아 일단 나무도 많이 캐 놔대고 난 집 짓는거 자치도 힘들겠네요 잠시만요 일단 톱이 있어야지 좀 편해지거든요 일단 철이랑 레드스톤이랑 철 레드스톤이 필요하네요 일단 산타 스킨도 바꿔야되는데 일단 산타 스킨도 바꿔야되는데 산타 스킨도 바꿔야되는데 아유 느려 돌세대 있는걸로 꺼내는걸로 일단 나무도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어쩔수 없이 돌조끼를 많이 사용해야될거같애 나 돌도 많이 캐 놔야되요 이거 돌 망치를 많이 좀 있어야 될거같애요 돌도 많이 캐 놔야되고 잠시만요 아 이거 안만들어져 어메어메어메 만들어지나 안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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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원래 마인크라프트 하는거랑 완전 다르네 됐어 좀 유리해집니다 난 뭐 먹을건 아니니까 호박이 노말이네요 이지로 할게요 노말은 너무 노말해 죄송합니다 흐흑 일단 얘를 잡도로 할게요 이거 영상을 조회수가 늘어야되요 이거 영상을 조회수가 늘어야되요 님들 님들이 뭐 공유 그런걸 해야되요 친구들하고 막 공유같은거 그래야지 조회수가 된답니다 어메 에이 그런 잡수를 나중에 치워두고 일단 광불 어이고 조심해 체력 하나하나가 소중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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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걸 풀어놔야되요 이걸 풀어놔야되요 에이 이걸 풀어놔야되요 렉이 덜먹 일텐데 음 볼랑 갑시다 석탄 만드는데 설마 아 아 다행이다 이거 아 이거 항상 무서워 동굴은 항상 무서워요 여러분들 항상 해보세요 아무도 막 집에 아무도 내가 쨍그랗은 소리가 난다 그날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나는 님들 딱 마인크래프트 할때 솔직히 초반에 그랬잖아요 둥글소리 듣고 막 막 소름돋아고 막 무서워가지고 끈간다던가 막 그런다던가 저도 그러거든요 앱 이렇게 녹화할때는 여러분들이라 계셔서 그렇지만 어 뭐야 아 맞다 대시있지 으흠 잊어버렸다 아 맞다 이거 돌캐놔야되요 아니 돌 돌을 많이 캐 놓으면 좀 문제가 없네 에메랄드가 좀 많이 쓰이네요 이 모드에는 에메랄드 모드랑 비슷하게 무기도 있고 에메랄드가 효율이 좋게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또 마을 운 하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운을 또 모아보면 마을 운을 또 노려봅시다 난 석탄도 필요하니 위에 닭소리가 나는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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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치킨 치킨 일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 구리가 좀 흔하게 보일 것 같은데 흔하게 보이진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한셋만 꺼내는 거 있어? 있는데 에헴 나무도 많이 캐 놔야 돼 일단 석탄은 문제가 있어요 캐 놓으세요 일단 있는 자원 다 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몇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또 몇개 있으면 오케이 있는거죠 오 철이다 오 나왔다 오 너무 힘들어 오 철 하나가 오 다이어 같아 오 철 많아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철이 좀 많이 필요해요 철 구분 몇개씩 나오지? 난 잘 모르겠다 아이고 스마트 운명이 없음 이거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뛰게 되어있는데 붐 바꿀까요? 붐 괜찮죠? 이거 제가 좀 어렵게 구한 겁니다 어 잠시만요 일단 보조집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내 뼈같은 돌 잠시만요 이거 캐 놓을까 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돌 캐는건 처음이네 야생에서 오케이 얼꽃도 구우고 나무도 나무도 좀 더 캐야돼요 와 나무는 한 보통 40개 캐 놓은 마인크래프트 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네요 다행히 여기 나무가 많은 지역이네요 무인도 같은데 걸리면 에헴 아 근데 마을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마을이 나와도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아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되게 여기 모드에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보여드릴 수 있나? 보여주지 말고 그냥 할까요? 아 그냥 봐봐요 여기 아 에메랄드가 많이 있어요 아 무기봐요 봐봐 아 옷 만들 때도 망치 하나하나 다 필요해요 스카이블럭보다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오케이 돌이다 그템 준비 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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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작 오케이 몸 베려 됐어 내가 일단 석탄을 좀 아끼기로 하고요 원목도 아 잠시만 원목이 소중한데 내가 뭐하고 있는거야 으으으으으으 이거 다 갈아놔 와 진짜 원목 원목 망치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잠시만 왜이래 좋았어 나무더 껴야돼 오케이 철철철 이걸로 톱니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3개밖에 없네요 4개 있어야 톱니바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걸로 또 뭐 할 수 있을텐데 이거 망치로 뭐 나눠가지고 어차피 4개구나 망치로 나눌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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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몰라요 왜 몰라 알 수 있게 뭐 좀 하다 뭐 알겠죠 뭐 이게 자꾸 끊겨서 녹화되네 프렉스가 화질 좋고 프레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용량이 쩔어요 용량 한번 하는데 50기가요 50기가 정리하면 4기가 5기가 여러분들 유튜브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나 있겠죠 어 재밌죠 네 재밌죠 재밌으니까 하는거죠 오케이 또 망치로 카다당 아 망치로 카다당 아 망치 카다당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또 있다 오케이 잠시만 집지인데 너무 아 밤이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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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제 졸들이 날아간다고요 멀 것도 있으니까 소도 여기 잡아주고 일단 여기가 지형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사막지역도 좀 있어야지 좋은데 난 사탕수색 왜 저렇게 되냐 난 저런거 맘에 안들네 바뀐게 싫어 마이크래프트 서포트 아 무인도네 아 무인도네 아 렉 앙 세상에 잠시만 무인도야 아니 무인도는 좀 아닌데 아니 잠시만 이거 사탕수 쓸 일 없거든요 그래도 캐뎁시다 리얼리즘이니까 언제 막 단계 땡길지도 몰라요 아 왜이래 왜이래 반디캠으로 바꿀까 잠시만요 반디캠으로 바꿔볼까요 아 렉이 너무 걸리는데 어 어 준비야 어 준비다 여러분들 저의 네 저를 신경써주세요 네 반디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뿅 여러분들 반디캠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만져뜨군요 4기가 이상 영상이 넘어가면요 흠 나눠지는 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에야 뭐 영상을 찍을지 안찍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해결했으니 원활하게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소들이 많다 오케이 소들이 많다 아 잠시만 오예 고기 일단 고기를 많이 챙겨도록 할게요 옷도 좀 만들기 힘들거든요 만들기 힘들게 돼 있어요 아 스마트윙 깔걸 영웅링하면 배고픔도 안달고 죽으면 돼 오케이 빠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alright 아 시작 나무 왜 이렇게 길어 어 앞편에 꽃 호피 호피 호..보피 저 앞쪽 앞편에 마약이에요 괴담슸었죠 저꽃은 마약입니다 양기비 맞나? 양김비입니다 넌 나에게 좀 고기를 줘야 되겠어 아 진짜 롤이래 마크메드부비 마을을 발견하고 싶거든요 제가 집짓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마을 하나 떡하니 나왔으면 좋겠는데 떡하니 나왔으면 좋겠 소리를 잡으러 간다 1번 1번 소리를 잡으러 간다 2번 마을을 찾는다 3번 생각없이 간다 리얼리즘 모드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돼지다 또 마을 찾다가 세월 가겠죠 마을 찾고 올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칠 때 쓰지 말고 그냥 정당히 합시다 스켈레트이다 칩시다 오 뭐야 여기 띄워도 됩니다 보기 많아요 오케이 철 네 좋았어요 레드스톤 발견하면 돼요 아 잠시만요 레드스톤 하려면 또 철이 필요해 레드스톤 캘려면 또 철이 필요합니다 더 캐야되겠어 철을 오 오케이 매의 눈 아 위에 철 보였는데 이게 뭐야 무빙 매드 무빙 오케이 빠배앙 빠배앙 석탄도 적당히 있고요 고기 고기는 이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감히 동물하트의 고기라 부르다니 오케이 여기 철이 있을 필이군요 빠밤빵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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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좋았어 나이스 힘들지 않게 모았네요 일단은 철곡갱이를 만듭시다 철을 굽고 철곡갱이를 어 내가 소중한거 태워버릴 뻔했어 철 만들면 철곡갱이를 만드는 바 어떻게 되어있더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짜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써야되요 이거 다 보여줄때까지 여기는 캐죠 아! 부금쳤죠 이거 저작권 안걸리겠지 설마 저작권 걸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저작권으로 내가 영상을 막히면 어떡하지? 내 영상이 막히면 안돼 그냥 안전한거 쓸까요? 누구의 숲에 오세요? 어? 돼지다 아니야 괜찮아 좋았어요 톱을 만듭시다 짠 와 여기 데미지가 뭐야? 이거 들고 때리면 설마 설마 님들 이거 실험입니다 내구도가 안달줄알아 뭐야 이거? 내구도 안달줄 알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매너점 매너점 뭐지 이거자 어 어 어 어 언더월드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만들 방법도 없는데 그냥 갈아 죽는건가 세상은 세상은 언더월드가 더 넓은 법이야 세상은 언더월드가 더 넓은 법이야 세상은 언더월드가 더 넓은 법이야 그래 멋있었다 음 일단 제작하는거에는 이게 막 철 철망치 그런게 있어도 상관없어 보여요 저는 철망치 다이아망치 그런거 내구도만 차이 있지 그런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돌 망치를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좀 부족한데 어리자마자 아 아 여기 밖이야 밖이야 오오오 박쥐야 아 어 뭐지 오 저리다 도로구 게임이 부사질듯 갓 씹시다 도로구 게임이가 기중해요 잠시만요 아 괜찮아요 좀 기중한 도로구 게임이라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는거 맞겠지 녹화되고있네요 뽀르륵 다왔어 집이 온다 좋은회야 빠바바바밤 안녕 어 뭐야 여기 거미 있는줄 알았는데 아 내 눈 오 에이 마을 마을이 있을 필리야 허 허어어어 없쌍 괜찮습니다 어 여기 무슨 사자가 있을 것 법한 그런 배경인데 그 다음 닥치고 먹읍시다 안녕 안녕 일단은 이 톱을 만들었으니까 또 한단계의 인간의 진화를 있어야 돼요 인간의 진화가 있으려면 저를 더 구워야됩니다 그 다음 뭐 맥주캔 같은거 막 아디다스 맥주캔 같은거 있던데 어 그래 이거야 쿠퍼 이거 어디있는지 모르겠던데 어디있지 이거 어디서 구하는거야 어디서 구하는거지 땅바닥에 들어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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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볼까요 일단 바닥에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제가 알게 이제 쿠퍼가 봐봐요 쿠퍼가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쿠퍼가 왜 초록색이지 갈수나 이거 키면 되요 이겁니다 이걸 구우면 되요 좋았어요 한개를 구했습니다 좋은 한개에요 본인들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름을 달고다녀야지 어헣 쿠퍼 하나라도 딴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오 잠시봐 여기 쿠퍼있을필야 좀 빨리 올래 엑스트라 니가 재밌게 날 니가 날 재밌게 해줘야지 뭐하 close 으아아앙 으아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거 꽃이야 발 두개인줄 알았네 뭐야 이 꽃 저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아아아 오케이 철 많다 오케이 철 많으니까 일단 가난하면 벗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 지금 이거 하나씩은 갖고 다닐게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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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흠 지금 침대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교루교루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님들이 행복한거에요 전 폰이 없으니까요 애충도 다 컴퓨터로 와요 오우우우우 오 줍니다 아버지의 복섭 감히 날들어뜨려 자 나중에 좀 갚을게 여기를 좀 뒤져봐야되겠 오케이 오케이 파이파이 무빙 무빙 앙 아 잠시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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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시키 잠시만 잠시만 키가 키가 잠시만 키가 오케이 잠시만 키가기 있네 이거 순발료 순발료 짜쓰까 오케이 와 죽을뻔했어 저거 죽을뻔했는거 죽을뻔한거에요 이거 어 잠시만 어 금 금 필요하나 아 금 필요하나 어 어 저거 왜 철철철 피가왔거든요 피가 좀 어떻게 어 아 아 숨어 얘 여기로 떨어질것이야 너는 100%요 뭐야 돌아오네 요즘 혼자 넣는게 는것같아요 어 잠시만 언더월드다 금 필요하나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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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금 필요하나 아 근데 이거 안보이거든요 이거 코퍼가 안보여요 저를 봐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45에나 있기 때문이죠 좀 잔잔한걸 바꾸자 뭐 이게 아니야 아이 다 잔잔한 부금이 없네 내가 여러분들 즐겨야 빠리타임 아 코퍼가 있어야지 드릴 그 존동 뭐 뭐있지 뭐 나무 깎는 기기 있잖아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일단 쿠퍼가 있어야지 어 되구나 나는 철 두개도 있어야 되고 레드스톤 여섯개가 있어야 되네요 레드스톤 많이 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전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셋만 캐고 그만 캐자 그만 캐자 이제 아이 잠깐만 캐게요 이제 그만 캡시다 시간 낭비에요 이제 철을 많아요 이 월드는 제껍니다 왜냐면 저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 자꾸 끊김 낙이 걸리지 헛 삐삐삐삐삐삐 아 잠시만 돌이 돌이 소중한 국가인데 국가 어 아 금이네 이거 금 드릴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 의도가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선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물 좀 만듭시다 일단은 철이 많아서 나와라 물 어 어 레드스톤이다 어 레드스톤 좀 찾으려는데 어 찾으려는 어렵거든요 좀 나오네 우여곡절 나온건가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이게 너무 안 나온대 잠시만요